잠시 뒤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죠. 거기서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가 있을 겁니다.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혁 최고위원 내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버 아니죠. 내정 되신 거고 오늘 저 9시인가요 최고위원회의가. 맞습니다. 거기서 추인만 하면 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결은 아니고요. 인사권은 대표에게 있으니까 의결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가 당원당규에 보면 협의해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일단 그 형식적인 절차는 최고위원회의 이 사람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는 아닙니다. 최고위원 되신 거예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거는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저 김종혁 내정자가 최고위원 오늘 확정이 되면 그러면 최고위원 멤버 9명 중에서 정책위 의장이 교체가 됐으니까 5명이 이른바 친한계가 됐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평가는 친정체제 구축이 완성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친한계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게 계보라고 얘기하면 느낌이 무슨 패거리를 지어서 그리고 어떤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에서 친한계를 형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명백한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공익성인 것 같아요. 공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친한계든 친한계가 아니든 이런 것보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표결로 갈 순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과반 이상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를 과반을 소위 말하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건 현실적인 현실 정치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대표의 뜻과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표결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한 일주일 걸렸나요? 한 열흘 정도에 교체되고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명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친윤 소위 말하는 친위라고 불리는 의원 일각에서는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무리하게 교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우자우를 잘 따져보면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별로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이 사람이 1년 남았으니까 아직 임기가 1년인데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에서 이게 시금석이다. 한동훈 호우가 넘어가야 될 최초의 허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거 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신임 대표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일각 중간에 언론 보도에서 시각들이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면 변화가 있는 거고 교체하지 않으면 용산의 뜻에 따라가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 생기면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는 만약에 친윤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대표에게 굉장히 선택을 강요하고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 새 대표로서는 글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김상훈 의원의 의장이요? 추경원 원내배표보다 나이는 제가 어리고 행정고식 기수도 좀 아래는 건 알고 있는데 선수는 높아요.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정책위 의장을 어떤 분을 뽑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보면 김상훈 신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도 비대위를 같이 했었거든요. 정정 우리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같이 비대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시를 보셨지만 지방지구로 해서 대구시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그런데 인자 무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적이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 조용하시고 일만 하시는 스타일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게 대구 지역의 얘기들로 보니까 지역구 관리가 거의 친화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무감사 나왔던 사람들 얘기가 저렇게 지역구 관리하면 죽어도 떨어질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 내실 같은 걸 잘 갖추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선 의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무난하고 합리적으로 정책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친윤 반윤 친한 비한 반한 이런 특별한 개판은 없다. 그게 오히려 장점이다.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친한 개라는 게 있나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책위 의장이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한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당규 보면 일단 원내대표랑 협의는 한 것 같고요. 의총 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는 이 문제가 안 다뤄질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피로감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의총하면 이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 안. 그냥 박수치고 추인하겠죠. 이건 뭐 일부에서 일부 친윤 의원들이 안 됩니다. 반대.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정점식 의장이 본인이 그만뒀고요. 자신 사퇴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표결이 간다면 우리 당내의 어떤 분란과 이견이 갈등이 있다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를 친윤계에서 누군가가 투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그 표결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야 이걸 부결시켜서 대표에게 망신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한 10표 이내로 반대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 국민의힘 내에서 그 친윤계라는 세력은 이렇게 쪼그라들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정책의장 전 정점식 전 정책의장 교체 여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 추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날 저 회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하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포용하라.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달라질 수 있는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정진석 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만난 저녁자리에서는 정진석 실장이 교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왕곡히 밝혔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뜻은 뭐였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저녁만 찬 자리 이후에요? 아니 그전에 만났을 때는 1시간 반 회동을 할 때는 제가 듣기에는 아주 화기애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권을 다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라는 시기에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랬는데 정작 또 저녁에 모이면서는 그냥 쓰시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당직에 대한 인선은 당대표가 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실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하면 당무 개입에 논란까지 개입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실제로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는 것들을 희망을 했었다면 그거는 처음에 수순을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말 방송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먼저 요청한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잖아요. 계속 삐그덕 거릴 것인가 아니면 잘 신뢰를 해보고 굴러갈 것인가. 이게 아마 여권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보는 포인트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에 타고 있는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배에다 구멍을 낼 수 있습니까?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로 평가되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목표가 같습니다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전망도 다양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정도 오래된 인연은 아마 여의도에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관계 회복이라든지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예전처럼 보온되고 이거랑 상관없이 공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잘 굴러갈 거다. 이런 의미신 건가요? 저는 두 분이 옛날같이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거는 검사 시절에 손후배 제가 편집국장 할 때 제 부장이나 저희 후배 기자들하고 관계를 제가 정치인이 돼서 같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지금은 한 분은 대통령이시고 한 분은 여당의 대표잖아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맞는 관계를 맺어야 되지. 과거에 무슨 손후배끼리 사석에서 대화하듯이 그런 관계로 맺어간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만 언론에서는 옛날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면 정권제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공적인 관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애증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특히 정점식 의장의 교체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메시지를 낼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변화입니다. 당신, 민심 모두 63% 넘는 당신과 민심이 나를 선택한 거는 변화를 선택한 거 아니겠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이 끝나면 당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몇 자리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한 발 내딛어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있을 텐데 추상적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와 공적인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사적 채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 저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정말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퍼플리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25만 원 주겠다. 일각에서는 왜 니네는 25만 원 안 줘. 니네는 50만 원 준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총선택도 있었죠. 그럼 그런 민주당이 계속 퍼플리즘으로 달려가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려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해방 이후 60년 70년 동안 600조였던 국가 채무를 국가 부채를 직권하는 5년 사이에 천조로 만들어놨어요. 천조가 넘게 만들어놨어요. 돈 다 풀어주고서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국민들께서야 당장 돈 받으면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민주당의 퍼플리즘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산적한 과제들 미국의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북한은 저런 식으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데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다 과제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제들을 몇 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주셔야 돼요. 여당 지도부시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 제2부속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 이런 게 필요 없다?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건데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 경선 과정에서 네 분의 후보가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2부속실도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2부속실은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건가가 더 문제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내부 실질적으로 여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다음 제2부속실에서 일정도 짜고 관리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체킹하고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최 모 목사 같은 도저히 신분이 뭔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사와 만나서 만나거나 혹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는 일들 이런 건 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표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무 문제가 없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마 민주당이 펄펄 뛸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용산에서 펄펄 뛰겠죠. 그러면 그 양쪽 두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갈등은 불을 보도 뻔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제3자에게 맡겨서 확실하게 대답을 좀 들어보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 변화를 보고 설득 작업은 있겠지만 추진한다는 애초에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만 된 상태고요. 야당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강성 인사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라는 일각이 지적돼 있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은요. 두 달 사이에 7번의 탄핵안과 9번의 특검 뽑아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방위원회에 없었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을 임명한들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좀 너무 강성 인사를 임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민주당이 결코 누구를 임명한다 한들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거나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정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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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